그녀들이 몸을 풀때는 어떻게 몸 푸는지 한번 봐볼까요? 이야 다 유연한 친구들이에요 좀 더 기괴하게 해보세요, 상은씨 여기서 한 단계 제가 트위패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모톡을 할 수 있죠? 신상을 스트레칭신, 스트레칭신 이야 어떤 반응이 흘렀지? 다음 반응이 없는데요 우와 이야 어? 3시에요, 3시! 9시, 9시 지금 3시 15분이에요 이야 이걸 비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우와 어? 이거 망규 확장 망규 확장 준상현이었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아, 이제 일자 스트레칭 보여줘야지 일자 스트레칭, 옆 스트레칭 보여줘요 일자 스트레칭 일자 스트레칭 아, 진짜? 일자 누가 잘 되니? 상은이요 상은이, 상은이 한번 보여주세요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거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여기서 뒷무릎이 이렇게 들죠 여기서 형, 되게 이상하게 나갔어 아, 되게 이상하게 나갔어 너무 안 아프지 않게 지금 안 아프죠? 네 아, 살아도 안 아파요 어, 그렇지 어,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 상은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는데요 아, 아프다 아픈 아프다 계속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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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주면 네 우주복 울리면 어떻게 될까? 저는 우려도 모르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상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해요